지난달 배추와 무 가격이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50%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의 10월 소비자 물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농축산물은 배추와 무, 상추, 토마토, 돼지고기 등입니다. 특히 배추와 무는 한 해 전보다 50% 넘는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배추와 무, 생육이 부진해 가격이 올랐지만 10월 하순부터 기상 여건이 좋아지고 출하량이 늘며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는 이번 달 중순부터 가격이 평년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 배추 한 폭이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달 상순 8,947원에서 그제 기준 4,810원으로 떨어졌습니다. 무소매가는 지난달 상순 3,731원에서 그제 3,019원을 기록했습니다.